첫 번째 참가 팀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경쾌한 음악으로 문을 열어줄 참가 번호 1번. 제일 먼저 박명수 씨. 파이팅 파이팅. 명성된다. 고독의 몸부림치는 노청각에 스무치는 호소. 저의 사랑을 받아주십시오. 장갑으로 1번 박명수입니다. 박명수 씨의 I love you. 너무 떨리네 진짜. 진짜 떨린다. 라면은 없어서 떨리는데 내가 할 때 얼마나 떨렸어. 떨리나 봐. 떨리나 봐. 진짜 떨린다. 명성 살짝 붙었어. 잠깐만 붙었다 붙었다. 우와 이게 뭐라고 떨리냐. 너무 떨려. 잘하려고, 잘하려고. 잘하려고, 잘하려고. 웃지를 못해. 당신은 내 여자야. 당신은 나의 남자야. 이 세상 다 준다 해도. 그대와 바꿀 수 없어. 그대와 바꿀 수 없어. 당신은 나의 공주야. 나는 당신의 노예야. 당신이 죽으라 하면 이 목숨 바칠 수 있어. 내가 백 사주고 사랑한 당신. 내가 밥 사주고 사랑한 당신. 이런 당신이 너무 좋아서 밤에 잠을 들 수 없어요. 나의 여드름도 사랑한 당신. 나의 머리숨도 사랑한 당신. 이런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. I love you. I choose and that I love you. 이거 마이크 안 넘길려나 모르겠어요. 나의 사람 누르면 이 형 마이크 넘기잖아요. 오 떨려. 진짜 카메라 대면 화나는 거잖아요. 첫 번째 이거 굉장히 떨릴 텐데. 잘하신다 역시. 지금 보고도 입것 같아. 웃 tongue. 찍을 것 같아. 당신은 나의. 당신은 나의 여자야. 나는 당신은 남자야. 이 세상 다 준다 해 다 같이! 다 같이! 처음 들어보는 게 무슨 야각이야! 내가 백 다 주고 사랑한 당신 내가 밥 사주고 사랑한 당신 이런 당신이 너무 좋았어 밤에 잠을 들 순 없어요 나의 여드름도 사랑한 당신 나의 머릿속도 사랑한 당신 그런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 I love you 아, 떨려! 아, 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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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해! 오, 환호가 온다, 환호! 잘한다! 아, 명성이 그리고 지금 누군가 제일 부러워 해냈구나 아! 잘한다! 잘하셨어요! 아버지, 잘했는데 왜 갑자기 마이크를 넘기세요, 이달에 오늘 처음 보셨 분들인데. 당시에 다 알 줄 알고요. 형 떨려, 떨려? 너무 떨려. 무당도 집대한 거 어때요? 여기 낫지. 관객이 없잖아, 관객이.